여러분의 참고! 4번 센터 진성태 5번 후배로 여우현 6번 센터 이승훈 5번 센터 이승훈 7번 센터 오영 4번 센터 송중호 4번 센터 박준호 10번 센터 윤호훈 12번 센터 최윤호 12번 센터 김준경 13번 센터 한정훈 14번 센터 한정훈 14번 센터 김재훈 15번 센터 김재훈 16번 센터 15번 센터 16번 센터 안정훈 15번 센터 13번 센터 15번 센터 김재훈 15번 센터 15번 센터 세션으로 얻을 수 있어요